축구의 본고장 유럽 최강팀을 가리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한창입니다. 대체 비기어가 뭐길래? 리그 우승보다 값지다는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 궁금해 에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유에파가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는 1955년 프랑스의 한 일간지의 구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유로피언컵이라고 불렸지만 1992, 93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92년까지는 오로지 챔피언만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챔피언스 리그 개편과 함께 한 국가에서 여러 팀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명실상부 별들의 전쟁이 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지난 5시즌 동안 각 리그 클럽들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클럽 개수상 1위부터 4위까지 리그는 모두 4개 팀, 5위부터 6위까지는 3개 팀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하의 리그들은 모두 순위에 맞춰 1개 또는 2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치게 됩니다. 본선에 직행하는 팀과 3차에 걸친 예선과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팀을 모두 합쳐 32개 팀이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4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 홈앤드 어웨이로 조별리그 6경기를 치러 16강 진출팀을 가립니다. 16강에선 각 조 1위가 조 2위를 만나 8강행을 다투고 8강에 오른 팀을 추첨해 결승까지 가는 대진표를 완성합니다. 4강까지는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치르지만 결승은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결승에 오르는 과정이 힘든 만큼 실력과 천운이 모두 따라야 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은 어디일까요? 유로피언컵 시절을 포함해 스페인의 레알마드리드가 13번 우승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AC 밀란이 7번으로 2위, 독일의 바이에르 미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잉글랜드의 리버풀이 각 5회로 그 뒤를 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비운의 축구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축구왕제 호나우드입니다. 호나우드는 브라질 대표로 월드컵에서 무려 3개 대회 연속 결승에 올라 우승을 2번, 준우승을 1번 차지한 선수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레알마드리드, AC 밀란까지 명문 클럽을 두루 거쳤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없습니다. 인터밀란 시절 유루파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작은 위안거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지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려면 운도 따라야 합니다. 별들의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기록을 남긴 선수는 누구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유벤투스에서 뛰는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121골로 역대 챔피언스 리그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호날두의 라이벌 리오넬 메쉬로 10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니 라울 곤살레스로 7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다 출장 선수는 누구일까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골키퍼 이케르 카시아스가 173경기로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득점 1위 호날두가 158경기에 나서 필드플레이어론 1위, 전체 2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득점 1위, 출전 2위 기록을 갖고 있는 호날두는 모두 5번의 비기어를 들었습니다. 최근 챔피언스 리그는 스페인 라리가가 앞서가고 다른 리그들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5번의 시즌 동안 모두 라리가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4번, FC 바르셀레나가 1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2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의 주인공은 빅클럽들만이 아닙니다. 2003, 2004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FC 포르투를 비롯해 2017, 2018 시즌 AS 로마, 2016, 2017 시즌 AS 모나커가 4강까지 오르며 반란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알짜배기 선수들을 모아 조직력을 갖추면 이변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상의 돌풍을 지켜보는 것, 챔피언스 리그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클럽은 두 손잡이가 큰 귀를 닮았다 하여 비기어라고 불리는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공식 명칭은 쿠프데 클리브 샹피옹 에우로페양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인데요. 1966, 1967 시즌부터 사용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2008, 2009 시즌 전까진 3회 연속 우승,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하면 연구소장이 가능했습니다. 이후로는 복제품만 주어집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을 비롯해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 각국 챔피언들이 16강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비기어의 주인공은 어떤 팀이 될까요? 6월 1일 스페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릴 결승전은 벌써부터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스포티비 뉴스 유현태입니다.